우리 다 같이 10월 둘째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시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인데 그동안 우리가 구약을 살펴온 지 벌써 2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약의 마지막을 살피게 되는 건데 지난 8월 30일까지 사실 말라기, 구약의 역사의 끝을 다 살펴죠. 그리고 구약에서 살피지 않았던 시가서를 9월부터 우리가 살피기 시작해서 드디어 오늘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맞춰놓고 살피고 있는 시가서가 어떤 책들이라고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신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냄을 받은 사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들, 지혜, 그리고 참회, 회개, 찬양, 권고 등과 같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삶의 간증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는 자들의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바른 안목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이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적 바른 신학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왜곡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게시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시가서의 책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시편, 잠원,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살피는 이 전도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 일하시고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도의 삶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전도서를 이제 살펴가게 되는데 이 전도서의 명칭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영어 표기는 70인역의 헬라어 70인역의 헬라어의 음력을 그대로 이제 따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Ecclesiastes, Ecclesiastes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 이름이 영어로 옮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어상 의미를 볼 때 이 번역에 이렇게 한 번역은 좀 어색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헬렛이라는 날이 회중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전도자 이것을 바로 코헬렛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이 바로 설교자여 수집자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어떤 전도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명하기보다 설교자,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의미에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는 누군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만년에 적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가장 확실하고 이런 결정적인 근거는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안에 저자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가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종종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연안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죠. 3천 개의 잠원을 말할 수 있었고 천 5편에 노래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더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잠원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적은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평적인 쪽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솔로몬 시대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솔로몬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 훨씬 뒤에 시리아 지역의 어떤 메인 언어가 되는 아람어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저작서를 부인하면서 후대의 어떤 무명인이 그동안 전에 내려오던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들, 경험들, 통찰들 이런 것들을 기초로 본서를 서술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치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평적으로 성경을 살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들이 기존에 전통적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만큼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게 맞겠구나라고 할 만큼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장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을 중심으로 살펴가면 됩니다. 저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아마도 노년에 적은 것으로 그가 온 인생을 살고 깨닫게 된 그 지혜를 회중들에게 전하는 선포한 어떤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기록연대는 솔로몬의 노후라고 했으니까 피시안 940년경, 35년경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 어휘나 문법, 문체 이런 면에서 이 포로 이전 시대의 어떤 작품하고 좀 일치성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리아, 에스라, 뉘에미아, 에스더 같은 말라기 같은 이 포로 이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5세기 정도의 작품과도 이게 좀 잘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피시 2세기경에 우리가 콤란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문세들과도 문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 그것도 솔로몬의 노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거. 그게 이제 타당하다. 그래서 이 기록연대는 대충 잡아 우리가 피시안 935년경.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970년에서 통치를 시작해서 931년에 그가 죽게 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이 기록 목적은 비평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어떤 지혜의 내용들을 모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시가서의 목적을 우리가 이미 살펴던 것처럼 이미 우린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가서를 살피고 있죠. 이 전도서의 내용은 일단 솔로몬 자신이 직접 그 인생을 통해 체험한 진리를 일종의 간증 형식으로 교훈하는 그런 지혜문학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에 읽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그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읽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욕기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더 이제 심도 있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전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인간사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인생의 허무와 헛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인생사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길이 아니라 전혀 의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헛된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어떤 것과는 다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 우리 인간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그런 섭리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떤 원리하에 움직이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필하고자 했던 그 동기와 이 배경은 전적으로 그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 역경과 솔로몬이 이 글을 쓰던 당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 끝의 상황과 그의 전체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라 또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보통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하지 말라고 제재를 당하면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더 궁금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도 키우는 자녀들을 보면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이 세상 속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럼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걸 인생을 통해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 얘기를 그 아이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게 보면 솔로몬도 아마도 우리와 같은 그런 질문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드디어 왕이 됐고 또 그가 모든 조건과 권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좋게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살아본 거죠. 대표적인 게 그가 본능적인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빠져들고 그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열정에 빠져들어서 결국 무슨 정략결혼식으로 아내를 천명이나 둘 정도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들의 끝까지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 끝에 서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 또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해 줄 때 뭐 굳이 고시직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행하다 보면 아, 이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참된 복된 길이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자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었죠. 처음에 사오람,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이 아주 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가 바세바였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왕비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장 초기부터 아마도 어머니들까지 이렇게 가세한 그런 치열한 왕권을 이어받기 위한 권력 암툰 속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손위 이복 형제였던 그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스스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이 너무 이제 늙어 보이고 그러니까 왕에 오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그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주 정말 열정과 열심과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보여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사실 이 땅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그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혜하고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의 인생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 받았고 또 그 지혜가 최고였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자문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사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미 삐딱선을 타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주변 강대국과 통원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좀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이 과정에서 그 이집트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다윗성에 데려다 놓는 거죠. 한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막 뭔가 승승장구해 나갈 때 이런 구절이 잠깐 지나가거든요. 열한기상 3장 1절에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다가 다윗성에 뒀다고 그냥 아주 승승장구하는 얘기로 쫙 흘러서 가니까 이거 우리가 얼핏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해산 언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어? 하는 어떤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죄의 함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해상 명령, 내위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아주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정복사업으로 주변국들을 다 평정하고 이룩한 이스라엘 왕국을 자기가 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이야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더 잘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려고 했었으면 아버지 다윗처럼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번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남쪽 나라의 가장 큰 어떤 경쟁이 될 만한 그런 나라는 분명히 이집트가 맞으니까 일단 이 나라와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 통원정책적인 삶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하나님을 온전히 경애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들을 좀 벗어나기 시작해서 자신을 내세우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삶,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연합을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같은 주변의 열광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좀 안전하게 지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그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그런 통원정책을 시작을 하는데 뭐 그런 일들도 인해서 겉으로 볼 땐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어떤 군사적인 침략의 위협 그런 것들은 정말 사라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거와 같이 그 공주들이 결국 어떡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족족들의 문화, 종교, 이방 우상 승배 문화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만신전이 되어버린 거죠. 온갖 이 주변의 이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모아놓은 그런 만신전이 돼서 결국 여우와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해산 언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떡한 거예요? 분명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죠. 이미 우리가 살펴던 것처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뭐 어떤 정말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주요, 창조주요,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도 이런 혼돈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고 방향을 잃은 대표적인 모습이 언급될 때마다 이방인과의 결혼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니에미아 같은 사람도 사실 구약의 거의 끝이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그러고 난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라 다음의 이야기? 니에미아 같은 사람들로 해서 이런 사치를 꼬집어서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거든요. 니에미아 13장 26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냐. 어느 민족에도 이만큼 정말 똑똑한 왕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여화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이방 아내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죄도 있죠.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결국 넘어지는 죄를 보면 아주 작은 하찮아 보이는 이게 죄일까 싶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은 그런 사소해 보이는 그 씨로부터 그 욕심의 씨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마저 다 뽑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를 데려올 때 정말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안 한 구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을 만큼의 그런 희시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온 나라를 뿌리 뽑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 그 개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고 또 왕들 같은 경우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수많은 외국의 여자들을 처첩으로 들여서 그 여자들과 세속적인 향락, 욕심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저들의 우상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이 같은 그의 무절제한 행동의 결과로 이제 그 아들 시대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맺었고 결국에는 그런 죄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선두로 남유다까지 다 폐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 분열의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폐망의 원인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르게 돼서 죽음 앞에서 인생을 회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삶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허무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실로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언약의 계승자여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도해야 됐었던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 후대들에게 간증을 하고 바른 진정한 진리를 알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전도서의 내용인 겁니다.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왜 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그 신앙의 삶에서 오는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고하고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현재 믿음의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알긴 아는데 이걸 왜 못하게 할까? 이건 왜 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외를 잘 몰라서 자꾸 죄의 유혹에 기웃거리게 되고 또 작은 죄를 소울이 여기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핑계와 변명의 삶들을 한 번, 두 번 살아가면서 자꾸 함정에 빠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왜, 왜 안 돼요? 왜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경험을 통해서 위험한 것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왜 못하게 하냐? 또 어떤 건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처럼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교훈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방법이 경험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이 길을 다시 다 체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과 선배 세대들로부터 역사로부터 성공의 이야기도 배워야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실패의 이야기 사실 성공은 작아요. 그런데 실패는 많습니다. 그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나왔던 어떤 성공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산 결과로 인해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로 인해 깨닫게 된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불순종하며 살아간 그 끝이 어떤지 아주 뼈저린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 안에서조차 무지개 욕심을 쫓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길을 먼저 결국은 걸어봤던 어떤 선배 같은 실패의 어떤 선배 같은 모습 입장에서 결국 그 길의 끝이 어떻다 얼마나 쓴지를 알게 되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참으로 뜨겁고도 갈급한 심령으로 이 본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너무도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는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잘 보면 성공의 이야기보다 사실은 실패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실패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실패의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전도서의 경우도 수많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큰 구조로 먼저 살펴보면 이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런 삶들이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라는 그런 인생의 어떤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7장에서 12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헛된 인생을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언을 하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만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해서 안 될 경험을 했던 솔로몬의 그 첫 고백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로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이두되 헛되고 헛됨이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 부질없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를 1장에서 6장까지 읽다 보니까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되고 이거에도 헛되고 저거에도 헛되고 이렇게 읽다가 끝나버리면 호무주의가 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교 사상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사실 최고의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부귀, 명예, 권세, 지혜, 지식, 여자, 향락, 쾌락, 각종 종교, 철학, 전쟁, 무역 오늘날 세상에서 추구하는 온갖 것들 전도세의 본문대로 말하면 자기 마음과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던 사람이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었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자꾸 눈이 가는 그런 성도들 그게 궁금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죠. 경험자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또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솔로몬이 추구하던 것,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달콤해 보이고 그게 마치 성공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싸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이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심각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지금 그런 삶을 흉내내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동원시키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삶들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세상이 모두 쫓아가는 그런 삶들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 그게 좋은 걸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느낌대로, 네 생각대로 해라. 과연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정말 우리가 온 젊음과 힘을 다해서 온 일생을 투자할 만큼 정말 거기에 목숨 걸 만한 일일까?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 전체를 걸고 힘 써야 할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경험자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토록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고 모든 사람이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것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었냐 하면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기, 영화, 향락, 명예, 권세, 많은 여자, 각종 종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을 경험하고 또 먹어보고, 놀아보고 뭐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고백은 뭡니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방법은 이렇게 먼저 경험했던 선견자들의 충고와 그 조언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 전기를 자꾸 읽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왔던 거의 100년 가까운 인생을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바른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모든 걸 내가 다 경험해 봐야만 알겠다라는 그런 식의 삶은 일단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정말 헛된 거죠. 혹시나 솔로몬과 같은 정말 그런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참으로 솔로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후회라는 게 뭡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흘러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지고 성경대로 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면 선배들의 경험과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10편을 통해서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10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책망을 받지 않거나 교훈을 받지 않을 때 자문서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말아라.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들을 통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갈 사명자로서의 지혜를 배우고 특별히 전도서와 같이 솔로몬이라는 최고를 누렸던 사람의 경험을 통한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래야 보람이 있고 얼마나 뿌듯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밀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 아무리 해도 목이 마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이런 길을 걸었던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사실 간증이고 고백이죠.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고 그런 일의 결과는 결국 헛되더라. 인생 낭비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떠나 결국 시간 낭비였고 인생 낭비였더라.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줍고 있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일이 드물더라는 거죠. 본능에 만족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포함되지 않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허무와 헛댐을 만나고 결국 우울해지고 갈등에 빠진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도 부자를 위한 부자가 아니고 권력을 위한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자, 그런 권력, 그런 지식, 그런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게 헛되고 무의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며 열심히 헌신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리더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가는 삶이 아니면 결국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종교 놀이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성취욕만 자기가 또 거기 교회까지 와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영혼에 비어 보이는 영혼에 뭔가를 채우는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헛된, 헛되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부자나 권세자나 기술자나 예술가나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든 간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리고 즐기고 배부르게 하고 많은 걸 가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서 내가 내게 주신 이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지금 사람들이 중하게 여겨서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이 부기, 영화, 명예, 권세, 지식 심지어 지혜까지도 오히려 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식하면 잠을 자겠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근심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온 인생 다 허비하고 결국 그 후손들은 이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이 경애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 이 개명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게 사람의 분복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이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한 이 전도서의 말씀의 끝을 결국 가보면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 끝에 정말 더 보람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관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인생의 끝, 최종 목적지를 잊지 말고 오늘의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길을 찾지 못합니까? 우리가 갈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갈 끝을 안다면 그 끝을 길을 따라가다 이렇게 우리까지 와보면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야만 그 끝을 닿는다고 한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왜 이 길로 가지 못합니까? 그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다라는 겁니다. 11장 9절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건 위협하는 게 아니라 끝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살아라 라고 했다고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르게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끝은 저기다. 끝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겠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자유를 바르게 좀 누려라. 그런 의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거기서 막 간섭하고 막아섰다면 뭐 처음부터 선악과도 안 먹었을 거고 세상에 범죄가 하나도 없을 건데 그럼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자유의 질을 가진 인격적인 세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프로그램화된 세상. 그가 만든 기계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계 같은 세상, 인형으로 가득 찬 세상, 프로그램화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유지를 가진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읽지 말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선택의 책임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의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끝의 중요성, 육체보다 영혼의 중요성,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70이여 강관함은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깐의 삶보다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 분명히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되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절 심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금의 삶을 경직되게 살아라, 눈치 보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수한 의도로 주셨던,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던 그 자유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개명의 가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르고 아름답게 누려라. 라는 게 뭐예요? 이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죠. 누려라, 즐겨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일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헛되고 헛되고 하는 그게 이제 결론이 아니고 전도서에. 이 12장 13절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정말 축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말씀, 그 법도, 규례, 명령. 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즐거이 살아라. 그게 정말 전도서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곡과 쭉정의로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로 악한 자와 또 자비로운 자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늘에 별같이 빛이 날 사람이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아서 어둠에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가 이미 헛되다고 말한 것을 계속 그래서 막 부추기고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선동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에 우리가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초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빚든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수고해봐야 헛거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국 인과응보의 법칙. 나는 수고하고 땀을 냈는데 나는 아니라 그냥 놀고 먹던 사람이 가져가더라. 그게 전도서 기자가 봤던 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지금 역사를 따라 성경을 살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역사 속에서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까 싶은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살펴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 이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살피고 읽어보면 충분히 이런 세상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결론을 졌지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라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간절히 지극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과 사람이 어떤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변화되고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데 역사를 살펴봐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바른 순종 때문에 세상이 온전히 변해서 천국이 되더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짓밟히고 뭐 그냥 핍박당하고 죽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 성도의 자세는 뭘까?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물론 안 되지만 변화되는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여우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빛을 밝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를 누가 알아주지 않고 등대를 누가 좋아하지 않아도 폭풍이 치고 또는 맑은 날이도 언제든 간에 변함없이 자기의 빛을 바라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등대가 빛을 밝혀서 나중에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고 침몰하던 배를 끌어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만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가져가더라. 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예요?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이신 그 나라의 가치 규례와 법도와 개명을 따라 살아가는 등대처럼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주님께로 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서를 통해 볼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거룩한 소망을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충성이지 이 땅에서의 대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행할 바보다 그저 이 땅에서 쉽게 잘되고 배부르고 남들보다 덜 수고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을 부리고 편히 사는 그런 방법.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에 몰두해 온 게 사실인 거죠. 누구는 좀 더 배웠다고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점잖게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떼쓰고 막무가내로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러시지만 결국 고상하게 표현하나 막무가내로 표현하나 결국 그 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희생의 삶, 순종의 삶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키고 동원시켜서 나 대신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겠다. 그로 인해 내가 많은 걸 얻겠다라는 것. 이런 게 사실 그 뿌리에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외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사명에 토해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전도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전도서가 만약에 좀 어렵게 생각이 들면 읽는 것 자체가 그럼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것을 참고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도 목숨 걸고 추구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 그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살피면 여러분 이 전도서를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읽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제 모든 것들 삼십국은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사백 년에 이런 침묵기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신약 이전에 있는 이 침묵기 사백 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다 누리고 최고로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한 신이니까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헛되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그의 법도와 규례와 개명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대와 같이 변함없이 빛을 비추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와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여러분의 삶에 따라 곳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다같이 잠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결국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애착을 갖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고 자꾸 타협하고 즐기는 욕심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정을 따라 살아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의 아질에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따라가야 할 인생의 돈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하고 이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시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헛된 인생의 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헛된 것에 애착을 갖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 그 엉뚱한 길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고 자꾸 타협하고 하나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를 외치며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내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본을 받은 이곳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본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라도 보고 따라야 될 그런 인생의 본을 만드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큰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